네 전화를 언제 받았죠? 월요일에 시험보고? 화요일에 받았어요 모르는 번호로 오다 보니까 그 전에 전화가 올 때마다 엄청 기대하면서 받았는데 다 여론조사 그래서 되게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헌님이 쇼호스트 준비한 게 꽤 되죠? 언제부터 제가 이 학원에 온 지가 8월 제가 처음 본 게 9월에 GS 작년 8월이니까 지금은 2월이니까 한 반년 6개월? 되게 빨리 했대요 저도 사실 6월부터 관심은 갔다가 이제 학원을 다녀야겠다 본격적으로 사실 좀 고민을 했어요 저도 이제 직업이 있고 이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학원을 다녀서 상담을 받아보자 해서 상담 받고 이제 여기 와서 8월부터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그 보이스반이랑 PT반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스반 말고 PT반을 빨리 듣고 싶었는데 이제 보이스반 이후에 PT반 9월에 9월부터 했던 것 같아요 PT반 대단한 게 열심히 했다 본인이 그래도 공채 성우예요 네 프로인데 돈을 받고 하고 그 다음 어디 가서 강의를 하실 수 있는 충분한 경력이고 아마 강의도 할 것 같아 아 네 하고 근데 여기서 돈을 내고 다시 처음부터 배웠단 말이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게 그게 용답이 됐어요? 내가 가르칠 사람이 여기서 배우는 게 말이 돼? 아 근데 양성반 때도 아나운서 선생님이 하시는 수업은 또 성우가 하는 수업이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걸 배우는 것도 있었지만 어? 이분이 이렇게 가르치시네? 나도 한번 써먹어봐 약간 이런 거 다음에 다음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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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청강하는 느낌으로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반 친구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네 또 친해지고 이래서 반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 맞아요 우리 동기들한테 한마디 해야지? 다음 주에 만나서 밥 먹기로 했는데 맛있는 거 먹자 내가 살게 그래야지 그래야지 먼저 들어가 있을게 따라 들어와 내가 딜 놔줄게 이렇게 놓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면서 힘들진 않았어요? 슬럼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슬럼프라고 할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짧아 6개월이니까 그래도 중간에 많이 떨어졌잖아 서류에서 떨어진 데도 있고 2차에서 떨어진 데도 있고 네 번째 만에 붙었는데 앞에서 서류 두 번 떨어지고 한 번 1차 붙고 올라갔는데 그때 조금 현타가 왔던 게 거기는 1차 PT를 이렇게 딱 시험을 치고 피드백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질문 근데 저는 PT가 아니라 피부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리고 그때는 지금부터 살이 또 조금 더 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을 좀 들으니까 아 내가 좀 더 분발해야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음성적으로나 PT 쪽으로 보강을 더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 말고 제가 부족한 부분 카메라에 보여지는 그런 게 또 저는 아예 없었어가지고 그 이후로 매일매일 페카오 자고 이랬던 것 같아 페카오 자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김원님 지도하면서 놀랬어요 너무 잘해서 그리고 우리 라이브 커머스 한 거 기억나죠? 그게 제 인생 첫 라이브 라이브 커머스 나도 그때도 들었는데 믿어지지가 않아 어떻게 첫 라이브 방송을 왜 이렇게 잘했어? 허인생활 잘했죠? 아뇨아뇨아뇨 대표님께서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준비도 엄청 많이 해봤던데 아 맞아요 저도 이제 첫 방송이니까 요 공부를 사실 이제 제품설명서 말고도 그냥 그때 저희가 했던 게 유리잔 뭐 자기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자기 검색해서 좀 공부해보고 이러고 왔는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제 걸 보면서 피드백을 많이 했는데 그 정보들을 계속 나열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계속 보여주고 이걸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연구해 갈 걸 쓸데없이 그걸 알았단 말이야? 나 얘기 안 했는데 처음에는 또 도자기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도기와 자기가 다른 거 아세요? 그러면 별로 안 궁금해요 당연한 거야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첫 방송인데 하고 싶으면 이렇게 다 해야죠 다 내버려 둔 거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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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괜찮아요 그래도 많이 팔았어 생각보다 아 그래요? 많이 팔았어 나는 안 팔릴 줄 알았더니 경험도 하고 더 자신감이 생겼겠어요 라이브컵 세워보나서 맞아요 그 이후로도 꾸준히 하고 또 이외에도 계속했어요? 네 여기 학원 부대표님이 연결해 주시고 원장님이 또 소개도 해 주시고 뭐 그렇게 이게 프로필이 있으니까 해본 게 있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들어갈 것 같아요 내일 합니다 그러면 이 방송 보시는 후배들 또 지원자들한테 좀 도움을 주세요 서류부터 어떻게 했고 보통 다른 공채들도 비슷하거든요 서류 쓸 때 특별히 신경 쓴 게 있어요? 서류는 사실 특별한 건 없었고 자기소개 영상에 저는 공을 좀 많이 드렸어요 영상에도 공을 드렸다 그러니까 영상이 왜 과도한 편집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편집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얼굴을 이렇게 예쁘게 보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컷 편집을 막 이렇게 해서 저는 또 전공이 광고 홍보학과를 나와서 좀 그런 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한 CF 네 그래서 성우니까 저 나레이션 깔고 저의 장점들을 좀 CF처럼 진짜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BGM도는 제가 딱 보고 됐네 한번 얘기 안 했잖아요 제가 잘했다 해서 1차를 붙었고 2차 PT 때는 저는 아무래도 패션을 하고 싶어서 패션을 할까 하다가 좀 뭐랄까 남자가 패션을 하면 너무 수요가 적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패션이긴 한데 좀 남자를 많이 쓸 것 같아요 레포츠를 했어요 그래서 나이키 트레이닝복을 하고 대신에 좀 액티브하게 하려고 시연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팔굽혀펴기 냅다 하고 팔 벌려 뛰기 막 하고 너무 막 이런 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PT를 하면서 그랬더니 집중도가 좀 높았지 않았을까 느낌이 있죠 PT하다 보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빛이 느낌이 좋았죠 뭔가 집중하는 것 같구나 나이데 저는 되게 정신 없었는데 아마 보시는 심사위원들은 뭔가 계속 뭔가 재미가 있다? 볼거리가 있으니까 볼거리가 있어요 계속 말만 하는 게 아니었어가지고 제가 막 헉헉대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 한번 웃으셨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웃으면 호감이 생기거든요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했었고 PD가 끝난 다음에 발표는 언제 나와요? 그게 이번에 현대가 진짜 빨랐거든요 그래서 1차도 서류도 금방 그 다음 주에 바로 발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PT하고 이틀 뒤에 바로 결과 나오고 그리고 또 한 4일 뒤인가 바로 또 시험이어서 이번에 좀 특이했어요 현대가 그리고 보통 설 앞두고는 안 하거든요 아 근데 설 앞두고 공고가 났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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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쇼핑은 서울때 진짜 바빠요 근데 이걸 공채를 같이 해? 뭔가 이상하다 그따이 막 서두르는 거야 뭔가 급한 거지 그리고 설 걸쳐서 또 설 끝난 다음에 최종훈이 맞아요 맞아요 자 어쨌든 좀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보통 그렇게 급하게 안 합니다 바로 발표하니까 오히려 현대 입원에 준비한 친구들이 너무 정신이 없었다 진짜 바빴습니다 계속 밤새면서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야 특히 남성보다 여성분들은 옷을 못 구해가지고 옷 사러 다니라고 저는 그냥 집에 있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 있는 걸로 해도 합격이 됩니다 못이 중한 뒤 옷도 중요하지만 PT가 중요하다 그래서 레저를 해서 그 다음에 또 바로 발표가 나고 그 다음 시험은 또 이렇게 정해줬죠 지정된 거 중에 하라고 하셔서 그 중에서 저는 벤트스마트라고 타파웨어 주방 뭐라 그러죠? 밀폐용기 밀폐용기를 그걸 선택하신 이유는? 레퍼츠가 제가 검은색 나이키 트레이닝복이어서 좀 밝고 발랄한 걸 해보고 싶어서 고민을 좀 하다가 그걸 과감히 했어요 건기식을 할까 했는데 그것도 뭔가 너무 딱딱해질 것 같아서 오히려 이제 좀 어머님들한테 푸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싶어서 대신에 그거를 하고 되게 발랄한 주황색 니트를 입고 되게 진짜 에너자이저처럼 하고 갔어요 그리고 야채 그 모형들을 제가 또 준비를 해가지고 아예 들고 왔거든요 모형까지? 네 그래서 왠지 좀 준비해서 가면 예쁘게 봐주실 것 같아요 그럼 그것도 PT를 제가 1차 때 뭔가 액티브한 걸 해서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것도 뭔가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야채 성대모사를 했어요 야채를 막 브로콜리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 야채는 어 답답해 이렇게 하고 얘는 어 저는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밀폐용기인데 이게 숨 조절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더니 진짜 처음 시작할 때 다 이렇게 뭔가 수그리고 보시는 것 같다가 성대모사 딱 시작하니까 일제히 다 쳐다보는 그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겠다 그래서 그거를 하고 즉석 PT를 시키셨는데 그쵸 예상했죠? 뭐 당연히 저는 근데 사실 이제 지정 PT가 이번에 상품을 다 주셔가지고 그 안에서 다른 걸 시키겠지 했는데 보통 그랬는데? 갔더니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 없는 거랑 없는 거도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 카트를 시켰어요 그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 장보러 다닐 때 바퀴 달린 카트를 시키셔서 제가 근데 그거를 홈쇼핑 모니터링 하다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어? 그래서 본대로 그냥 바퀴 설명하고 그러면서 저희 할머니도 허리가 아프다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조카가 12살 여자애인데 걔도 그냥 한 손으로 들고 다닌다 너무 가벼운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패딩을 또 시키셨어요 이제 패딩은 지정 상품 중에 있던 패딩이라서 아 직사 패딩을 두 개를? 저 세 개 했어요 세 개까지? 네 와 되게 빡세게 했네 보통은 한 개 두 개 하시는데 저는 세 개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패딩은 근데 이제 제가 또 준비해 온 게 있었고 제가 그 브랜드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건 제가 준비한 진짜 이야기를 했죠 그걸로 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끝났나 싶었는데 사과를 또 시키셨는데 그때 저도 되게 당황을 했어요 왜냐면 어? 또 시킨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야 이거 뭐지? 이러고 네 근데 이제 그때 요청 받은 게 성우처럼 마케팅을 해봐라 라고 하셨는데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아 그냥 성우처럼 뭐 뭐 뭐 사과 뭐 뭐 지금 판매 중 뭐 이런 걸 원하셨나 봐요 그치 그런 걸 원했네요 근데 저는 당황해서 성우처럼 피티를 하라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냥 들고 마녀 성대모사를 했거든요 어 거울아 거울아 하하하하하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하하 뭐 독사과 아니고 꿀 사갑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아 독사과 아니고 꿀 사갑니다 네 그래서 먹고 음 근데 백설공주가 이거 먹으면 맛있어서 돌아가시겠는데? 이렇게 했더니 그때 많이 웃으셨어요 야 이야! 순발력 대박이다! 저도 그게 준비가 안 됐는데 일단 뱉고 보니까 터졌구나 솔직히 2차 PT는 저도 보고 나서 잘 본 거 같네 감명하셨다 뭔가 이렇게 순내림을 받았나봐요 형들도 물론 잘했지만 어디서 그런 맛있어서 돌아가시겠느냐는 저도 항상 놀랐습니다 본인이 본인이 PT보고는 무조건 되는거네 항상 걱정이 많았던게 즉석 PT였고 머리가 새하해졌었는데 그때는 그냥 어차피 버벅거리면 안된다 그러니까 텀을 주면 안된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냅다 무슨 말이든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놀란게 평소에 우리 훤님 수업할때도 PT는 물론 잘했지만 하기에 기발하거나 지금처럼 막 이런걸 못봤거든요 계속 안전하게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안전 PT 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좀 깨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거기서 터졌구나 네 그거를 저도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특히나 이 시험 PT는 논리적이고 정말로 이 제품의 공부를 철저하게 해서 A부터 Z를 알려주는 그런 PT보다 맞아요 뭔가 좀 개성 있고 개성 있고 에너지 있고 그렇지 그런게 더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도 이 상품을 공부하면 정말 속을 할게 생각보다 많은데 그중에 하나 두개만 딱 골라서 그걸 재밌게 보여주는 PT가 더 낫겠다 싶더라구요 잘 배웠네 감사합니다 내가 잘 배웠지 그걸 이제 수업할때 빨리 깨달았어야 됐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깨달았구나 고마워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합격해서 고마워요 맞아요 아 이거는 자격증 시험이 아니다 맨날 그러잖아 내가 아니 어차피 최종 가면은 눈에 띄어야 된다 안전빵으로 가면 안된다고 맨날 얘기했는데 아 이게 터졌구나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운이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있어 운이 너무 그때 컨디션 분위기 이런거 첫 멘트를 어떻게 날렸는가 그리고 사과가 또 어떻게 또 그게 또 올 줄 알고 그러니까요 거기서 또 멘트가 또 나오고 그 파트도 다행히 본거였어 그러니까 다른 분은 뭐 공기청정기 베개 이런거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베개시켜서 그 자리에 누웠대요 베개 놓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게 필요한거 같아요 어떤 말 시켜도 야 잘한다 눕는 것도 좋다 이거 이야 확실히 이거는 약간 즉석 PT는 깡이다 그렇지 내가 그랬잖아요 즉석 PT는 논리를 보는게 아니라 자신감을 보는거에요 네 자신있게 하면 된다보죠 그러면 반은 넘고 나왔는데 그걸 하신거에요 음 아이고 좋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언제부터 나오래요 3월 5일부터 출근이라 응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지금 누가 붙으셨는지도 모르겠고 뭐 알필없어요 가능하겠지 뭐 그럼 3월 5일까지는 어떻게 지내실 생각이십니까 대표님이나 부대편님 그리고 원장님한테도 인사드려야되고 아니 그거 말고 그거 갖고 와요 뭐 친구들 또 밥도 사줘야되고 그렇지 그렇지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음 그래서 부모님이 지방에 계신데 음 이번주 주말에 올라오시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집에서 같이 맛있는거 먹고 그렇지 그렇게 해서 그냥 음 모르겠어요 아마 다니면 진짜 정신없을 것 같죠 정신없죠 새로운 환경도 그렇고 또 눈치도 좀 봐야되고 신입이다 보니까 한국사람이 또 그런거 있잖아요 또 겸손 겸손 그것보다 그래도 안정적인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프리랜서 생활을 하다가 맞아요 내가 그래도 답답한건 있겠지만 출퇴근하고 요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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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도 현대국 쇼핑이 또 건물이 예뻐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그 맛집들이 많아 나오면은 또 역 바로 앞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쪽 역 바로 앞이어가지고 다니기도 편할 것 같고 하 기대 반 설렘 반 걱정 반 네 그래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저기 선배들한테 얘기를 해놓을게요 여기 많이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자들한테 똘똘한 놈 하나 가니까 이쁘게 좀 받아 밥좀 사라고 하하하하 얘기해놓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뻔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어떤 쇼호스트가 되고 싶은지 한번 지금 본인이 본인에게 10년 후 나한테 10년 후에도 쇼호스트 갈테니까 한번 기록을 남기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기분으로 10년 후에 허니에게 영상편지 영상편지 면접 때는 얘기를 못했지만 솔직히 저는 쇼호스트 미래를 그린다면 그냥 막 방송을 잘하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냥 좀 뭐랄까 그 누가 들어도 아 그 선배 되게 좋은 선배다 그런 선배가 되고 싶어요 저는 또 성우로서 방송 생활을 그래도 좀 했었고 저는 일을 잘하고 이런 것보다 요즘에는 그런 욕심이 더 생기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는 그래서 후배들 벌써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웃기긴 한데 아니 10년 후니까 10년 후니까 선배님들 뿐만 아니라 미래의 후배님들 또 그리고 또 PD님들 MD님들 다 같이 하는 방송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같이 하고 싶은 쇼호스트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요즘에 모르겠어요 저도 나름 나이가 드니까 약간 그런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저도 겸손하고 앞으로 좀 상대방 배려하는 그런 쇼호스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10년 후에 김호님은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헌님한테 용기를 얻을 것 같고요 또 쇼호스트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용기되는 말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은 기세다 라는 말이 있는데 진짜 딱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딱 저질러보는 그런 느낌으로 시험을 한번 본다면 저도 사실 시험칠 때 굉장히 많이 떨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그러지 않으려고 그 한 가지만 기억했던 것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쇼호스트 또 준비하시는 분들께 앞으로도 올해 다 좋은 일이 있으시고 다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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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